불교로 가볼게요. 앉아서, 앉아서 라는 건 일 없을 때입니다. 생각감정우감 안 일으켜도 될 때 일 없을 때 선정에 전념할 때는 지혜하고 일 없을 때는 선정에 전념하래요. 선정이라는 게 뭐죠? 정신 모으고 있는 거예요. 마음 챙김과 자성 알아차림, 이게 선정입니다. 앉아서 선정해드렸다는 건 선정이 멍충이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정의 쌍수라서 선정이 있으면 지혜가 따라옵니다. 선정해들면 자명해집니다. 나의 자성에 자명해져요. 그래서 내 안에 육바람일이 본성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대승기신론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고요할 때는 내 안에 진리의 본성이 육바람일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때를 지혜하고는 뭘 하라고 돼 있죠? 움직일 때는 뭐 하라고 돼 있죠? 앉아서 선정에 전념할 때 즉 생각 완전히 비울 때 말고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일체의 상황에서 선과 악을 남김없이 관찰해라. 뭐가 선이고 악인지, 자명한지, 뭐가 자명한지, 뭐가 찜찜한지 남김없이 알아차려가지고 그걸 구현해라. 불교 대승기신론이 주장하는 것도 별거 없네요. 정의 쌍수만 자라면 선정에 들어서 지혜가 일어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실천에 옮기니까 결국은 선정과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 선정과 이 두 지혜의 동목들, 직관과 분석. 이거 양날에 이 칼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선정과 하나가 되면 또 선정과 이 지혜가 양날개가 되겠죠. 직관과 분석도 양날개가 되겠지만 이래가지고 세세생생 보살도를 실천하면서 성불재중, 나는 부처되고 중생도 다 구제해서 부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사시라고요. 여러분 앉아있을 때 선정에 그러면 전념하고 계세요? 지금 정신 모으고 계셔야죠. 선정에 전념할 때는 삼아타에 전념할 때니까 일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진리의 직관 불교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생각 없는 지혜, 무분별지가 작동해요. 그러면 분별지가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무분별지 다음에 이 직관을 받아가지고요. 그 전과는 다른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분별지예요. 분별지는 분별심이 아닙니다. 지혜예요. 모든 걸 꿰뚫어보는 지혜가 생겨요. 뭐가 자명하고 뭐가 찜찜한지 꿰뚫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디승기신론의 이 신법도 다른 거 없다. 크게 말하면 선정과 지혜의 쌍수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자. 일 없을 때는 선정에 집중하고 일 생길 때는 지혜에 집중하자. 그 지혜란 뭐냐? 자명찜찜. 선악을 남김없이 알아차리는 게 진짜 지혜다. 일 없을 때는 다 몰라 하고 쉬어라. 이해되시죠? 이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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